Q.인사전의 포토타임 감사합니다. 인사 전에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게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천천히 포즈 취해주세요. 라이썸은 가득적 실력파 그룹으로 특유의 긍정인화제를 전하며 K-pop에 생생한 활력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가체로 매력을 도와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면도 한번 봐주세요. 네, 오른쪽도 한 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이섬! 안녕하세요. 라이섬입니다. 안녕하세요. 데뷔 후에 첫 드림 콘서트 출연인데요. 드림 콘서트에서 선보일 라이섬의 컬러가 있다면 어떤 컬러일까요? 네, 저희 라이섬은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큰 대면 공연이자 드림 콘서트는 처음이시잖아요. 선배님들의 특별한 조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조언이었나요? 네, 오늘 또 대기실에서 펜타버 신원 선배님이 인사를 와주셨는데 돌출무대에서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 인이어를 꼭 양쪽을 다 껴야 된다고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오, 진짜 조언을 해주셨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해피리버스데이를 기념하는 원샷 원컷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전원이 토끼 상이라는 라이섬에 무지개 매력이 넘치는 토끼 포즈 부탁드려요. 하나, 둘, 셋! 오! 강초, 강초! 네! 오, 귀엽네요.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